폰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아구가죽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석품에는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 한 장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소재는 명품 가죽에 제작되는 가죽과 동일한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뵙습니다. 아무거나,ода,가죽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권을 looks like. 제가 다음 주에 뵙습니다.